안녕하세요. 워썸의 김윤준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작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로 접근이 가능해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특히 디자인적인 부분을 코드베이스로 수정할 수 있는 CSS도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S 코딩법을 아시는 분들은 코딩베이스로 디자인 수정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SS 코딩 방식으로 수정작업을 하는 것을 CSS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약자로 커스텀 CSS라고 합니다. 그런데 CSS 커스터마이징을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CSS 커스터마이징을 어디에서 하시는지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마 옵션인데요. 테마 옵션을 제공하는 테마들은 커스텀 CSS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가지 1호 테마를 예시로 살펴볼까요? 아바다 테마는 아바다 메뉴에 옵션 메뉴에 커스텀 CSS 메뉴에서 진행하면 되구요. 주피터 테마는 주피터 메뉴에 테마 옵션 메뉴에 어드밴스 메뉴에 커스텀 CSS 메뉴에서 진행하면 되구요. 인플레이자 테마는 인플레이자 메뉴에 테마 옵션 메뉴에 커스텀 코드 메뉴에서 진행하면 되구요. 살렛트 테마는 살렛트 메뉴에 제너럴 세팅 메뉴에 CSS 스크립트 릴리티드 메뉴에 커스텀 CSS 코드에서 진행하면 되구요. 엔포드 테마는 엔포드 메뉴에 제너럴 세팅 메뉴에 더 세븐 테마는 상단의 테마 옵션 메뉴에 어드밴스드 메뉴에 커스텀 CSS에서 진행하면 되구요. 플랫섬 테마는 경우에 따라서 커스텀 CSS를 진행하는 메뉴가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커스텀 CSS를 진행하는 곳은 플랫섬 메뉴에 테마 옵션 메뉴에 에디셔널 CSS에서 진행하구요. 디바이스별로 커스텀 CSS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플랫섬 메뉴에 어드밴스드 메뉴에 커스텀 CSS에서 올스크린, 태블릿 앤 다운, 모바일 온디로 디바이스를 구분해서 커스텀 CSS를 진행하면 됩니다. 테마 옵션에서 커스텀 CSS를 제공하는 경우는 무료 테마보다도 유료 테마가 더 많구요. 무료 테마는 세번째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테마 옵션 내에 커스텀 CSS 메뉴에서 CSS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의 크리티컬한 단점은 다른 테마로 변경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 중인 테마에서만 유효한 커스텀 CSS라는 것이죠. 두번째는 페이지빌더입니다. 페이지빌더는 CSS 커스터마이징 범위가 페이지빌더로 만든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빌더로 만든 영역 외의 내용은 커스텀 마이징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마이징 할 영역이 페이지빌더로 만들어진 곳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빌더마다 CSS 커스터마이징 메뉴 위치가 다 달라서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페이지빌더 세가지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기본 웹 에디터이지만 페이지빌더의 역할도 하는 구텐베리크 에디터입니다. 구텐베리크 에디터는 특별히 커스텀 CSS를 진화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디터 플러스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커스텀 CSS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특정 블록을 선택한 뒤에 우측에 블록 탭을 확인합니다. 그럼 커스텀 CSS 항목이 있고 여기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인기 있는 엘리멘터 페이지빌더입니다. 엘리멘터 페이지빌더는 두 곳에서 커스텀 CSS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엘리멘터 메뉴에 커스텀 코드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두번째는 특정 엘리멘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특정 엘리멘트를 선택 후에 어드벤스 탭에서 커스텀 CSS 항목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단 두개의 커스텀 CSS 메뉴 모두 프로 버전을 구매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거의 최초의 페이지 빌더라고 할 수 있는 WP 베이커리 페이지 빌더입니다. WP 베이커리 페이지 빌더는 처음부터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구매해서 바로 커스텀 CSS를 진행하면 됩니다. WP 베이커리 페이지 빌더 역시 두 곳에서 커스텀 CSS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WP 베이커리 페이지 빌더 메뉴에 커스텀 CSS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두번째는 WP 베이커리 페이지 빌더 편집 모드에서 상단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커스텀 CSS 세팅 항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에디셔널 CSS입니다. 에디셔널 CSS 기능은 커스텀마이즈 메뉴에 하단에 있는데요. FOSE 기능을 제공하는 테마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테마들은 커스텀마이즈 메뉴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기본 테마인 20-23 테마와 20-22 테마는 FOSE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커스텀마이즈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FOSE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대부분의 무료 테마들은 커스텀마이즈 메뉴에 에디셔널 CSS 메뉴에서 커스텀 CSS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무료 테마를 내시로 살펴볼까요? 아스트라 테마는 커스텀마이즈 메뉴에 에디셔널 CSS에서 진행하고요. 제널레이트 프레스 테마도 커스텀마이즈 메뉴에 에디셔널 CSS에서 진행하고요. 헬로우 엘리멘터 테마도 커스텀마이즈 메뉴에 에디셔널 CSS 메뉴에서 진행하고요. 내부 테마도 커스텀마이즈 메뉴에 에디셔널 CSS에서 진행하고요. 헬스티아 테마도 커스텀마이즈 메뉴에 에디셔널 CSS 메뉴에서 진행하고요. 시드니 테마도 커스텀마이즈 메뉴에 에디셔널 CSS 메뉴에서 진행하고요. 오션 WP 테마는 오션 이스타라 플러그를 설치 후에 커스텀마이즈 메뉴에 커스텀마이즈 메뉴에서 커스텀마이즈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에디셔널 CSS에서 진행하고요. 헬스티아 테마도 커스텀마이즈 메뉴에 에디셔널 CSS 메뉴에서 진행하고요. 시드니 테마도 커스텀마이즈 메뉴에 에디셔널 CSS 메뉴에서 진행하고요. 오션 WP 테마는 오션 이스타라 플러그인을 설치 후에 커스텀마이즈 메뉴에 커스텀마이즈 메뉴에 커스텀미 CSS JS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네번째는 커스텀미 CSS 플러그인입니다. 커스텀미 CSS 플러그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면 아주 좋은데요. 첫번째는 설치한 테마가 테마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구요. 두번째는 설치한 테마가 테마 옵션은 제공하는데 커스텀 css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구요 세번째는 수정할 영역이 페이지 비더가 아니고 커스텀 css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구요 마지막 네번째는 설치한 테마가 커스터마이즈 메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css를 도와주는 블로그인을 찾아보면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선택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플러그인을 사용해본 결과 각각의 플러그인들이 장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플러그인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여러분들이 직접 몇개를 사용해보시고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선택해서 주력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커스텀 css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마진도선의 방법인데요 스타일.css 파일을 직접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커스텀 css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는 상태일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구요 cms에서 직접 스타일.css를 오픈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단 이 방식으로 커스텀 마징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cms에 로그인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첫번째는 파이질러 같은 ftp 프로그램으로 웹서버에 접속해야 됩니다 두번째는 스타일시트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세번째는 스타일시트 파일을 수정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들은 개발진들이 진행하는 방식이지 일반 사람들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커스텀 css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커스텀 css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워썸의 김현준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리구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